3월 5일 화요일 하나님을 닮은 지구특공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라이언 히크먼은 TV에서 반영하는 바다 거북이의 콧구멍에 박힌 플라스틱 발대를 빼는 고통스러운 모습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부터 매일 바닷가에 달려가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했어요 그리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재활용할 때 수질오염을 50% 줄이고 대기오염을 20% 더 줄일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쓰레기 분리수거와 환경보호 홍보물의 수익은 태평양 해양포유류센터에 기부하였어요 그리고 2017년 올해 시민의상 2018년 CNN 영웅 2018년 경이로운 어린이로도 선정되었어요 바다 거북을 사랑한 라이언 히크먼의 선행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모든 천연계와 동식물을 다스리며 돌보라고 하신 청지기 사명을 가진 우리의 역할을 다시 일깨워 주어요 천연계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이터이자 하나님을 닮은 품성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교실이에요 천연계는 모든 생명이 서로 도와주며 생명을 재탄생시키는 품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미션을 완벽하게 이뤄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을 닮은 지구를 지키는 지구특공대 오늘도 잘할 수 있단다 재림신앙 이음 서울 영어학원교회 이하루 이하온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